분명히 빈집이었는데 하마터로 큰일 날뻔 했잖아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다행이야 보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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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방울 다행이야 나를 들리어 보석아 근데 이 도둑은 뭘 하지? 장로원을 보내? 고아원? 아니야 아니야 난 이제 도둑이야 도둑답게 그래 도둑답게 살아야 돼 도둑답게 살아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보세요 이게 다이아요? 이것은 갖다 버려도 개도 안 물어봐요 이 양반이 바쁜 사람들이면 장난하나? 그럼 이게 뭐예요? 나 참 이 산타클로스로 변장한 도둑이 두 집이나 털었대 모두 우리 동네야 예 크리스마스가 다 되니깐 별 시원한 도둑이 다 있네 문단속 잘 해야지 우리도 세상 무서워서 원 진짜 머리 좋다 도둑도 이 머리가 좋아야 돼 이게 새랄 애들 동심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게 뭐가 머리가 좋아 이런 놈들은 그냥 당장 잡아넣어야 돼 참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? 참 도둑이 종필이 형! 뭐하고 놀아? 산타 할아버지야 설민아, 너 산타 할아버지 오시면 어떤 선물 받고 싶어? 로보트, 움직임 로보트? 그건 너무 비쌀텐데 왜? 오늘 우리 집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했거든 너 놀러올래? 정말이야? 뭐라고? 다이아 천만원어치를 도둑맞았다고? 도둑맞았다구? 도둑맞았다구? 아유! 야, 그게 진짜네! 아유 미치겠네! 가서! 가자 인마! 도둑맞아! 이럴 수도꼬 그러니까 뻥쳐서 보상받겠다! 야! 그 인간들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간 너네 이거! 하하 좋아 좋다고 오늘 밤 나도 크게 한 칸 털고 말거야! 야! 진짜 겨우 맞는다! 야! 너 앉을 때 조심해라! 바지 찢어진다! 야! 이거 입으려고 아침부터 굶었다야! 참! 그나저나 엄마 아빠 허락 받았냐? 응! 가게 끝나고 곧장 자정미사 드리러 성당하신 데 쓰니까 끄딱없어! 끄딱없어! 야! 근데 우린 놀지도 못해 이게 뭐냐? 한 가지만 해라! 응? 그나저나 로버트 사냐? 참! 깜빡했네! 아빠한테 돈 타서 사려고 했는데! 이거 어떡하지? 뭐? 내가 이럴 줄 알았어! 야 인마 까먹을게 까먹지 그런 걸 까먹으면 어떡해! 아우 나 이거 그냥! 야! 그만해라! 이미 엎질러진 불이야! 할 수 없지! 우리가 대신 놀아주는 수밖에! 철민이는 언제 오는데? 10분 후에 오랬어! 야! 그러니까 빨리 불 끄고 지죽은 듯이 하고 있자! 아유! 선물이 있어야 하는데! 빨리 보리나 꺼 인마! 대신 우리가 놀아주면 되잖아! 야호! 죽은다! 설마 폭죽까지 까먹은 건 아니겠지? 여기 있잖아! 야! 야! 험난다! 응? 야! 음식 안 먹었어? 아니! 안 넘었는데! 괜히 잠기지도 않은 눈에다가 백분식이나 열쇠를 꽂았네 이거! 이 성강달이는 집이니까 열두시 넘어까지는 한정신이다! 야! 살려주세요! 쏘지 마세요! 잘못되세요! 살려주세요! 네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정말 상태잖아! 살려주세요! 야! 이거 됐어! 나 감소린 줄 알고 깜짝! 놀랬잖아! 아저씨 누구세요? 살려주세요! 이대로 죽을 순 없어요! 하하하! 인마! 내가 널 왜 죽여? 나는 도둑이지!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그런 악질은 아니야! 아..아저씨가 그 시원해난 도둑이죠! 하하하! 야! 이제 요만한 애들까지 날 다 알아보네! 역시! 매스컴은 타고 볼 일이야! 야! 지금 우리 동네에 경찰이 짝 갈렸어요. 아저씨 잡는다고요. 그래 봤자 오늘이 마지막이야. 어차피 오늘 지나면 일 좀 못해먹어. 야 크리스마스 지나서 다니는 산타 있냐? 도둑놈 주제에 왜 착한 산타 할아버지 흉내를 내고 그러세요? 아니 이 녀석이... 도둑놈? 도둑놈? 너 왜 다니냐? 6학년이요. 어린 자식이 도둑놈이 뭐야 인마 도둑놈이? 그럼 도둑놈이라고 불러요? 아구 손복이야. 빨리 챙겨가지고 나갈 테니까 조금만 참고. 이게 뭐야? 40점? 야 나도 공부 못했지만 너도 지지리도 못한다. 야 나는 60점이나 맞았어도 이 짓 하고 있는데 너도 이 자꾸로 뭐가 되려고 점수가 이 모양이냐? 정신 똑바로 져 인마. 그래도 옳은 거란 말이에요. 아 옳은 게 40점이야? 아참. 아참. 요즘 남은 걱정할 데가 아니OC네. 아참. ㅇ... 야... 키C-